연중 기획보도, 자치분권, 경남의 미래 순서입니다. 내년 출범을 앞둔 창원특례시가 정부나 광역단체의 권한을 받아내서 시민들의 삶을 끌어올릴 수 있을까요? MBC 경남은 오늘부터 매주 한 차례씩, 모두 4차례에 걸쳐서 각 분야별 특례 사무들을 짚어보겠습니다. 정영민 기자입니다. 환경 분야 사무 5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. 경상남도와 창원시로 나눠져 있는 대기와 폐수 등의 인허가를 창원특례시로 일어나면 사업자의 불편뿐만 아니라 오염 사고에 즉각 대처할 수 있습니다. 환경 개선 부담금과 생태계 보전 협력금, 생활 폐기물 처분 부담금의 부가와 증수를 창원특례시가 하게 되면 최대 15억 원의 교부금 비율이 확대돼 예산도 확보할 수 있습니다. 또 소각장과 같은 공공처리 시설의 승인과 변경 업무도 특례시로 넘기면 업무의 효율성은 훨씬 높일 수 있습니다. 이어서 보건과 복지사무 전해드리겠습니다. 지난해 창원시가 경남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한 코로나 검사 건수는 1만여 건, 나머지 5만 9천여 건은 민간 기관에 의뢰해야 했습니다. 게다가 법정 감염병인 레지오넬라증 고위험시설 전수검사는 엄두도 못 냈습니다. 감염이 확산되면 도보건환경연구원에 18개 시군의 검사 수요가 집중됩니다.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1만 2천여 개가 밀집한 창원시. 대기와 수질 오염도 검사 건수는 매년 10%에 불과한데 오염 사고가 발생하면 신속한 시료 채취와 검사는 불가능합니다. 때문에 광역시에도 있는 보건환경연구원을 창원에 건립할 수 있도록 관련법에 포함하는 안이 제시됐습니다. 같은 규모의 소득과 재산이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라 하더라도 광역시와 달리 창원시민은 기초생계급여를 받지 못합니다. 3인 기준 한부모 가족의 경우에는 광역시에 살면 양육비와 생활보조금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창원시는 광역시급이지만 총재산에서 공제하는 기본 재산액이 15년 넘도록 중소도시 수준인 4200만 원대에 머물러 있습니다. 상대적 불평등과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발굴한 특례 사무들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. MBC 뉴스 정영민입니다. MBC 뉴스 정영민입니다.